불, 불, 불 뻔한 데이트는 갈아 뻔한, 뻔한, 뻔한 뻔한 데이트 데이트 갈수록 소리 질러 너무 춥다 야아 진출힌 때 다 치웠어 직사광선이 엄청 쏘죠? 안지 마 지금 우리는 하늘을 날고 있어요 아하 이거 뭐 맞춤형 에어백까지 진짜 힘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여기가 아주 핫한 곳인 건 아시죠? 역시 바로 마술입니다. 비주얼이네. 빌리라 빌리자. 오빠도 내가 뭐 먹고 싶은데 몰라? 아까 나한테 물건다고 했지? 러디 액션! 출발! 뭐야! 오! 귀여워!